자 안녕하세요 진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여수에 와있습니다 여수에 와있고 지금 저거 저 타부에 저 타부에 벌 말벌집 제거하라 여수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쪽지역에 작업할게 몇개있어서 검사검사에서 같이 내려온겁니다 지금 안에 저 위에 꼭대기에 아 벌이 날라당이네요 요즘에 기관 안됩니다 하이바드 써야되고 다해야되 아 그거 그거 가사하면 안되네 안돼 여기다 눈사람 써야되어 눈사람 써야되어 가사야 됐어 힐라만 챙겨 힐라 힐라하고 누나 신발이 뭐야 이거 자 오늘은 저기 타워 저겁니다 저거고 또 하이바가 또 저거 하이바가 더 길어오고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괜찮은거같습니다 누나 저거 챙겨 핸드폰 누나 차고 차고 왔더니 쉥 하고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우씨 세상에 벌 날라드는거 봐 츄츄츄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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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제 옷부터 갈아입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어우 모기 출발 출발 몸은 멈추야 고기 그래 스닥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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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볼라고 있어요 나 우리 세력이 통과가 벗어난다 우리 세력이 통과가 벗어난다 미리 한 번 깔았어 민뚜한 거지? 아무것도 없나? 아무것도 없나? 오구정도 안 나와 야, 조금만 넣어놔 저기서 오구가 돼 저기서 오구가 돼 저기서 오구가 돼 저기서 오구가 돼 카메라 담글 찍어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머, 허리에 거의 달아왔다 어머 무뎌어, 금방 여기 약 맞고 떨어지네 야, 이거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구나 뭐,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? 어,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